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지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오전 1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케이드 액션 게임인 센티피드 리차지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접속해서 센티피드 리차지드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우측 안 안에 있는 주문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결제 내역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보면 라이브러리에 있으므로 표시가 되어져서 현재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람을 보면 무료 결제한 내역이 도착했습니다 에픽 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지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볍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